이봐요, 당신 동생이 죽은 걸 왜 우리한테 왔었다 하죠? 당신들이 캐스팅했잖아. 당신들이 캐스팅하고 왜 모른 척하냐고 왜? 이거 보세요. 요즘은 14살, 15살짜리들이 캐스팅하거든? 스물 대살 먹은 사람을 미쳤다고 캐스팅을 해? 빡빡 우기지 말고 가서 계약서라도 가져와 보던가. 사정이 딱해서 허락하는 거지 현장 감식 중에 어림없는 줄 알아요. 그런데 뭘 찾겠다는 거예요? 저기요, 장갑 끼고 찾아요. 지문 남기지 말고. 저기요. 신 They say, questioning truly 작전 해 줄 알지 말고 30평 이상의 고급 빌라 어른 이벤트를 위해 피임을 의무화한다. 이벤트시 회당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. 아직 멀었어요. 이벤트시 회당 현금 100만원을 지급한다.